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북 시사토론창의 구본상입니다. 지난 6월 있었던 세계담판이라 불렸던 북미정상회담. 당시 정작 최대 수혜국은 싱가포르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당시 싱가포르는 행사비용 162억 원을 지불을 했지만 실제 얻은 경제적 효과는 6200억 원으로 알려져 있죠. 호주의 시드니라든지 미국의 라스베거스 등 세계 유수의 도시들이 앞다퉈서 세계 마이스 산업을 유치하기에 노력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각 지자체 역시 현재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뛰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 충북 시사토론창에서는 충청북도 마이스 산업의 현 주소를 짚어보고 앞으로 나갈 방향에 대해서 함께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을 함께해 주실 네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북 마이스협회장이자 청주대학교 관광호텔 경영학부의 박호표 교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충청북도에서 이준경 관광항공과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한국관광공사의 조덕현 마이스 실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마이스협회 하홍국 사무총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북미정상회담 당시에 싱가포르를 예를 들긴 했습니다만 아마 마이스 산업 조금은 생소한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 토론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일단 네 분께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이스 산업과 관련해서 우리 충북의 상황을 먼저 키워드로 한마디로 간략하게 표현을 해 주신다면 어떻게 얘기를 하실 수 있을까요? 네 우리 교수님 네 저는 시작이 반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우리가 너무 늦지 않았느냐 다 지자체에 비해서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는데 후발주자로서 과연 우리가 성공 가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제기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분명히 우리가 조금 늦었다라고 판단할 때가 가장 적기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이 반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위에서 우리 이 과장님 저는 충북의 상황을 키워드로 말씀드리자면 새싹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성장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는 새싹이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자 또 우리 과장님 저는 이제 충북의 마이스 상황을 마지막 열차, 마지막 열차를 기다리는 승객 승객이 대합실에서 앉아서 열차를 기다리는데 지금 오는 차가 KTX인지 새마을화운지 무궁화운지 알지를 못합니다. 만약에 KTX를 타게 된다면 앞선 승객보다 먼저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고 새마을을 탄다면 비슷하게 무궁화를 탄다면 좀 늦게 아주 늦게 도착할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이걸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열차가 KTX가 될 수 있고 새마을화화가 될 수 있고 무궁화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 열차를 기다리는 승객으로 정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무총장님 저는 마이스가 충북의 시너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스를 발음 그대로 하면 쥐의 약자가 되는데요. 그래서 어떤 시너쥐라고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가 어떤 산업과 산업을 연결하고 기업과 기업을 연결하고 비즈니스를 연결하고 또 글로벌 융복합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마이스가 총매제가 역할이 돼서 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스 산업이 충북의 시너지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네 분께 저희가 키워드로 표현하는 충북의 마이스 산업 현황을 좀 들었습니다. 본격적으로 토론을 시작을 하도록 할 텐데요. 일단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이 마이스 산업이 무언가부터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사실 마이스가 M, I, C, E잖아요. 간단하게 설명을 좀 덧붙여주시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M은 미팅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럼 주로 기업에서 회의하는 주체회의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I는 인센티브 투어에서 포상관광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C는 컨벤션이기 때문에 각종 국제회의들 특히나 기업회의를 제외한 정부라든지 비정부회의 이런 부분들을 일컫는 말씀이고 그다음에 E는 익스피션이기 때문에 전시박람회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예전에는 마이스 산업이라고 하기보다는 컨벤션 산업으로 국내에 알려졌고 잘 아시나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관광진흥법상에 국제의 육성이 가는 법률이 1997년도에 제정이 되었고 그 이후에 2009년도에 마이스 산업을 국가신성장동력산업이라고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이스라는 용어가 사실은 유행을 하게 시작한 건 그때부터 UNWT에서 정의된 내용들이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2009년 시기가 싱가포르의 센토사삼이라든지 마리나베이 센즈 리조트 같은 부분들이 오픈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는 많은 마이스 관련자들이 벤치마킹도 하고 가보니까 그때 아태지역에서는 마이스라는 용어가 이 산업이 정의가 되어 있어서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2009년도에 국가신성장동력산업으로 마이스가 지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단순히 국제해외로 유치하고 인바운드로 활성화 이런 부분들으로 국한됐다면 지금은 산업과 산업을 연결해주는 글로벌 융복합 산업의 플랫폼으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요. 특히나 해외에서는 지금 비즈니스를 연결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마이스라는 용어보다도 요즘은 비즈니스 이벤치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면 아까 네 가지 영역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크기는 하나는 말씀드린 대로 회의가 되는 것이고 하나는 전시가 되는 거죠. 두 개가 중심을 이루고 여기에 조금 더 우리가 광의로 해석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메가 이벤트라든지 그다음에 관광이라든지 이런 것이 기랍된 어떤 융복합적 성격을 하나의 산업 그런 융복합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말씀하신 대로 각국에서는 이게 예를 들어서 회의를 하고 전시를 하고 또 그것이 끝나게 되면 문화, 그다음에 이벤트, 관광 이런 게 참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은 산업이죠.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 유발이라든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효과가 크기 때문에 정부는 정부대로 지방정부는 지방정부대로 나름대로 관심을 갖고 육성하려고 하는 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는 또 전시, 회의하는 그 산업이 왜 이렇게 중요하고 이걸 왜 키워야 되나 일단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마이스 산업 왜 중요한가요? 저희가 마이스 산업이 혹시 다보스를 아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다보스포럼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 다보스라는 지역이 서해에서 있는 아주 조그만 마을입니다. 지금 야한 인구가 한 1만 8천 정도, 아주 산악에 있는 조그만 마을인데 지금은 다보스라는 지역이 세계적인 지역이 되겠죠. 다보스화게 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말 그대로 그렇게 된 큰 이유는 다보스에서 세계 경제회의가 열리는 거예요. 공식 명칭은 세계 경제회의인데 실제 우리가 알고 있기는 다보스포럼, 지역 관계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이스 산업의 가장 큰 매력 중에 하나는 어떤 그 지역, 국가, 이런 인지도, 브랜드 인지도를 굉장히 제구시키는 효과를 갖고 있다. 예를 들어서 기후협정이 파리에서 이루어지니까 파리의 기후협정 우리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만화 페스티벌이 덴마크의 조그만 앙굴렘이라는 지역에서 앙굴렘 만화 페스티벌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그런 효과가 가장 크지 않느냐 뭐 저희도 그렇죠. 평창하게 되면 동계올림픽이 열리기 전까지는 강원도의 아주 조그만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평창이라는 지역은 아마 세계적으로 거의 다 알려진 특히 뭐 이번에 남북 화해의 무도 이런 것들이 되면서 평창은 막 그런 평화의 어떤 상징 이런 쪽으로도 많이 전달되지 않겠냐 이것이 저는 마이스 산업이 갖고 있는 경제적인 유발 효과 위에 굉장히 큰 효과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경제적인 측면에서 마이스라는 것이 아까 우리가 회의, 전시, 이벤트, 관광, 음식 이런 것들이 다 복합되어 있는 융복합적 성격이 뜨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평균 일반 관광객의 소비액이 한 3.4배 정도쯤 보고 있습니다. 소비액이 일반 관광 목적으로 온 관광객이 하는 소비액에 비해서 한 3.4배쯤 회의로 마이스 산업에 마이스 떼본 온 사람들의 소비액이 그만큼 높은 것이고 체류 기간도 한 1.4배 내지 5배 정도 체류를 더하는 걸로 그렇게 되니까 마이스 산업에 대한 어떤 지역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다른 어떤 산업보다도 크다. 이것이 마이스 산업이 갖고 있는 큰 매력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반 관광객보다 마이스를 통해서 참석하시는 분들이 사용하는 비용이 더 높은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관광객들은 주로 주 목적이 순수 관광에 참여하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쇼핑하고 이러다 보니까 체류 기간이 그렇게 길지를 않아요. 특히 저희 국내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런데 마이스 같은 경우는 주 목적은 지금 여기 회의에 참여하거나 전시에 참여하는 게 주 목적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일정 기간 체류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끝나고 난 뒤에 예를 들어 여행에 참여한다든지 이런 게 그다음에 자연주거 치료 기간이 길어지니까 지금 말씀드린 소비액도 그만큼 커지는 것이고 숙박시설 또한 사용 범위가 굉장히 커지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저는 그런 효과를 가져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소비 지출력이 크다는 말씀은 일반적으로 관광객들은 소비 지출할 때는 본인이 직접 지불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마이스 산업 같은 경우는 기업에서 기업에서 일단 일정 부분 부담을 해주기 때문에 부담 없이 와서 회의를 참석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쇼핑 관광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부담이 줄기 때문에 치료할 수 있는 기간이 좀 길고 또 말하면 소비 지출액이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드는 어떤 비용의 일부가 본인 지갑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효과, 지역에 미치는 영향도 좀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몇 가지 저희 관광공사에서 관련된 산업과 관련된 통계를 내고 있는데 일반 관광객들은 통상적으로 한 6.78일, 9일 정도 체류하고요. 한국에 오시면 약 998불 정도? 1,000불 조금 못 쓰겠습니다. 그런데 마이스 참가자들은 이보다 조금 하루 정도 더 길게 하고 체류 소비하는 비용도 3배, 말씀하신 3배 정도 써서 한 2,940불 정도 쓰고 있는데요. 그만큼 경제적 파고 벽과가 크다는 거고 이 이외에도 마이스 행사가 이건 참가자 개인이 쓰는 동의고요. 주체자라든가 관련된 데서 또 많은 비용도 행사를 준비해서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제적인 파고 벽과가 상당히 크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마이스도 성격이 되게 다양합니다. 학회라든가 이런 데 참석하는 사람들은 개인이 내야 되고요. 기업에서 주체하는 행사를 참석하는 경우에는 기업에서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기업에서 쓰는 비용, 그다음에 개인이 쓰는 비용. 전시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그렇게 성격별로 참가하는 사람들이 동기라든가 체제하는 기간이라든가 비용들이 대략적으로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일반 관광객의 3배 정도 더 쓰는 걸로 나타났고요.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적 파고 벽과가 더 중요한 것이 본질적인 것들이거든요. 마이스 산업은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타 산업하고 연관돼 있습니다. 충청북도에서 핵심 산업으로 추구하고 있는 바이오라든가 헬스라든가 뷰티 관련된 이 관련된 문화에서 마이스, 국제회의, 전시회, 이벤트 이런 것들이 다 있거든요. 이런 것과 복합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 산업에 미치는 파고 벽과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마이스를 개최해서 참가자로 돈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분야의 산업 발전에 하는데 왜냐하면 지식산업이기 때문에 그 분야의 지식이라든가 산업들을 연결시켜주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산업 발전에 끼치는 영향 또 지역 주민들의 자긍심이라든가 아까 평창 말씀하신 것처럼 자긍심이라든가 또 지역의 인프라를 갖추는 것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파고 벽화가 크기 때문에 마이스 산업이 발전하고 나면 일반 관광산업이 아주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지역에 관련된 산업이 발전될 수 있는 그런 계속 연관된 산업들이 계속 늘어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각 국가들이 도시들이 마이스 산업을 중점적으로 키우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까 교수님 처음에 정리해 주신 대로 지역의 인지도 또 실질적인 경제 효과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여 주신 대로 일반 관광산업에 대한 증대까지 그 외에 혹시 덧붙일 수 있는 효과가 있을까요? 방금 실장님께서 잘 정리해 주셨지만 실질적으로 마이스 산업은 좀 선진국가에서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그렇게 됩니다. 마이스를 잘하는 국가는 선진국입니다. 그리고 마이스를 활성화시키고 마이스에 집중 투자하는 국가들은 미래를 보고 차차 산업 혁명 시대를 보고 이렇게 준비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마이스가 어떤 관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떠나서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전 산업에 걸쳐서 파급 효과를 일으키고 또 마이스의 사항을 통해서 만나는 분들이 상당히 밀접하고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을 합니다. 그리고 계약을 성사를 한다든지 추후에 여러 가지 정보 네트워크를 같이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지금 CBB라고 전국 지역단위에 대만한 광역에는 다 구축이 된 거기 CBB가 컨벤션 비지털 뷰러라고 해서 어떤 컨벤션 회의라든지 이런 방문자들을 어떻게 도시 마케팅을 하는 그런 조직으로 지금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DMO라고 이렇게 많이 합니다. 데스티네이션 마케팅 오르그나이제이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최근에는 CBB 역할이 단순히 DMO 역할이 그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EDO라고 해서 이코나빅 디벌리먼트 오르니에이션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단순히 마이스가 관광 분야 이쪽 분야에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주체인 예를 들어서 지역상공 회의소라든지 테크노산업단지 이런 관련된 부분들 지역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산업 전반이나 전 분야에 대해서 같이 아우를 수 있는 분야까지 확대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마이스가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은 실로 클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산업과 산업사의 어떤 정점에 있는 것이 마이스 산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마이스 산업 현황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마이스 산업이라는 걸 정의하기가 참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현황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방대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통계조사 같은 것들을 보면 1년에 한 25만 건 정도의 마이스 행사가 개최됩니다. 미팅이라든가 컨벤션, 전시회라든가 또 인센티브 투어 같은 것들은 한 25만 건 정도가 개최가 한국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그 정도 되고요. 참가하는 사람들이 약 4,100만 명 정도? 그 중에서 외국인은 한 190만 정도 정도의 규모이고 이게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고볕과 따지면 약 24조에서 25조 정도? 그다음에 취업을 유발하는 취업 유발 효과 같은 경우는 24만 명 정도? 이 정도로 상당히 크고요. 숫자적인 측면에서 보면 한국이 마이스 산업이 상당히 발전했는데 아까 사무총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97년에 우리 국제 산업 육성법이 생겼고 2016년에 약 20년이 됐거든요.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가 마이스 산업 세계적이 차지하는 기준을 어떻게 잡냐에 따라 다지면 UIA라고 마이스 국제회의에 관한 통계를 내는데 그 중에서 마이스 중에서도 컨벤션에 관련된 통계를 낸 기구가 있는데 그 기구에서 저희들이 2년 연속 세계 1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이스의 특정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 한국이 세계에서 2년 연속 1위를 했거든요. 그 정도로 많이 발단된 분야도 있고 또 전시회 같은 경우는 컨벤션보다 뒤떨어질 수도 있고 인센티브 같은 경우도 좀 더 떨어지고 이래서 분야별로 차이가 있지만 어쨌거나 특정 분야에 있어서는 세계에서 1위를 달릴 정도로 많이 발전돼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비교적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시작한 지에는 불과 20년이 갓 넘었지만 세계적으로 내놓은 그런 싱가포르 못지않은 마이스 같이 개체 국가가 되었다고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 실전이 25만 건 1년에 그리고 4,100만 명 정도가 이렇게 왔다고 하니까 거의 우리나라 인구가 가까운 숫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마이스 산업이 컸었구나라는 걸 새삼처럼 느끼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그러한 대한민국의 마이스 산업 중에서 우리 충청북도의 마이스 산업 현황은 지금 어느 정도 될까요? 과장님. 저희 충북은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서울, 부산, 경기 등 마이스 유치 지자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다가 지원이 부족하고 전담 시설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도 마이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관광, 마이스 산업 관련해서 관광 인프라를 조사하고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를 토대로 해서 충청 마이스 가이드 북이라는 걸 제작하고 또 작년 같은 경우는 한국호텔 외식관광협회 국제학술대회라든지 또 약학회, 약학회 춘기의 학술대회라든지 한 1천 명씩 되거든요. 대규모 인원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 지속적으로 다 지금 위치하고 있고 또 그와 별도로 해서 저희들이 충북이 아무렇게든 BT하고 화장품이 특화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집중적으로 육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말씀을 직접 자평을 해주셨는데 바깥에서 보신다면 실제 충북은 전국에서 어느 정도? 전국적으로 다 자치단체에 비해서 하위권에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정랄하게 말씀해 주시겠네요. 점유율로 보게 되면 충청북도 미팅 부분에 전체 점유율이 2.3%에서 2.5% 정도. 거의 최하위 수준이죠. 전체 우리가 참가자를 봤을 때도 그렇고 컨벤션 유치권도 보니까 1.3% 정도. 참가자로 봤을 때도 내국인은 0.9% 외국인은 0.5% 정도. 그만큼 우리가 충청북도가 말씀드리는 대로 굉장히 저주하고 또 타지지아체하고 비교했을 때 거의 최하위 수준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아까 제가 시작이 반이다라고 그랬는데 충청북도는 아예 마이스 쪽에 별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자리도 이제는 우리가 어떤 마이스 산업이 이만큼 유망하고 또 지역 사실 우리가 바이오라든지 충북은 굉장히 하이텍 첨단 산업 중심으로 산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어떤 산업을 IT, BT 이런 것들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중심으로 어떤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저는 마이스 산업의 하나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어떤 필요성을 느끼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한번 마이스를 준비해보자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아까 충북의 현황이 어떻느냐 하면 그거는 그렇게 뭐가 아니다. 중요한 요소는 아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부진하다는 걸 알고 다시 시작하자. 이런 의미로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충분히 희망이 있고 블루오션이 될 수 있다는. 그렇죠. 좋은 신지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니까 과장님 얼굴이 조금 굳어진 것 같은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냐면 조금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말씀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마이스라는 커다란 의미에서 봤을 때가 지금 현재 우리가 실제 이렇던 거지 지금 사실은 오송에 가보면 CV센터에 가보면 식약처하고 보건복지 인력 개발을 안 해서 교육 수요를 못 따라가요 지금. 뭐냐면 교육 공간이 포화가 돼서서 지금 너무나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이 드리거든요. 이거 뭐냐면 우리가 봤을 때 어떠한 마이스라는 개념을 봤을 때 그렇게 봤을 때는 우리가 좀 떨어질지 모르지만 지금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시설이라든가 실적 같은 거 보면 그렇게 저희들이 단 한 가지 뭐냐면 전시 공간을 저희들이 안 가졌다 뿐이지 그 내면적으로 실적을 보게 되면 상당한 지금 현재 실적을 올리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새싹이라고 표현을 하신 것 같고요. 과장님이 바로 지적하신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제 충북은 시작하려고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자체를 순위를 매겨서 세우는 건 무의미한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통계를 쭉 보니까 충북 지역이 새싹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가능한 분야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충북 지역이 타지역보다 시장성들이 높은 것들을 쭉 보면 교육 분야 아마 충북이 교육도시라는 것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고 또 혁신도시 중에서 교육 관련된 기관들이라든가 연구원들이 와 있고 그다음에 과학기술이라든가 바이오라든가 이런 특성 때문에 아마 그런 분야에서 유명한 것 같은데 특히 교육 같은 경우는 시장 점유율이 타지자체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13% 정도 이렇게 차지할 수 있도록 크고요. 그다음에 바이오, 그다음에 관련된 헬스케어, 메디슨 이런 쪽도 상당히 타지자체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타지자체들 우리나라 전국 개체 평균 점유율이 1%라면 충북 같은 경우는 11% 정도로 바이오헬스 분야에서 그 정도로 교육 같은 경우는 전국 평균이 마이스 시장에서 교육 분야의 점유율이 9%라면 오늘 충북 같은 경우는 16% 이 정도로 상당히 크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이쪽 분야에 발전될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그와 관련된 교육이라든가 회의라든가 이런 수요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금까지는 본격적으로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발굴해서 키워나간다면 타지자체보다 틈새 시장이 좀 많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타지자체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분야가 충분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가 재배난 것들은 충북 지역이 레저스포츠 관련돼서 또 마이스 관련된 행사들이 상당히 타지역보다 경쟁력도 높고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발굴하는 작업들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 우리 충북 인프라도 이런 부분에 아주 특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몇 면을 살펴보면 분명히 싸게 보인다는 그런 말씀이실 것 같고요. 그렇다면 바로 이어서 충북 지역의 지금 현재 전체적인 포션에서의 조금 최하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충북 지역의 단점 또 아울러서 또 충북 지역의 장점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과장님께서 이제 충북에서 마이스 여러 가지 일어나는 회의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이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부분들이 있고 또 많은 노력을 기울고 있는 부분들은 다 인지를 하고 있겠지만 그 부분들이 충북 내에 머물고 있다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 마이스 협회가 전국 단위 조직이기 때문에 각 지자체라든지 전국의 광역 시도가 다 저희 협회 회원사로 가입돼 있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이제 해외의 13개 기관들하고 나태 지역에 웬만한 국가들과 다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충북에서 열심히 지금 뛰고 있는 부분들이 알려져지가 전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류라든지 어떤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참 아직 많이 미약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부분들을 갖고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또 우리 회장님 계시면 충북 마이스 협회가 출범을 했다 하니까 상당히 저희도 좀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협회와 우리 도가 합심을 하셔서 두루 두루 좀 홍보 활동, 교류 활동을 저희 또 관광공사도 계시지만 저희 마이스 협회가 해외에 있는, 국내에 있는 어떤 여러 네트워크가 이렇게 활동을 하신다면 충분히 지금까지 열심히 하신 부분들도 좀 알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우선 실장님께서도 말씀 주신 것처럼 충분히 가진 잠재력이 되게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마이스라는 게 꼭 굳이 우리 이제 좀 아는 분들, 지인들 분들 여쭤보면 오성 컨벤센터가 착공이 돼야지만 마이스가 본격적으로 좀 스타트가 될 것 같다. 뭔가 큰 공간이 있어야지만 될 것 같다는 생각이죠. 그런데 마이스라는 게 대부분 그렇게 좀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마이스라는 게 꼭 컨벤센터가 대규모 컨벤센터가 있어야지 수행돼서 갖춰져야지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어떤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특히나 갖추어질 걸 준비하고 있으니까 지금 단계에서 빨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갖추어지고 난 이후에 하면 이미 늦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이제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교통 같은 경우는 하더라도 정주공항이 있죠. 정말 대한민국 허브인 오성 KTS역이 있고 여러 도로, 고속도로 망이 또 다 뚫려 있고 산업적인 부분들도 마찬가지고 교육 인프라도 마찬가지고 관광 관련된 인프라도 소환보가 됐던 대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북이 가지고 있는 마이스 콘텐츠라든지 어떻게 보면 구슬, 보물은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그걸 깨워야 되는데 구슬을 깨는데 마이스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아직 거기에 대한 체계적인 조직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 지원이라든지 관심 이런 부분들이 의지가 좀 약하지 않나 그런 부분들을 좀 자리 잡혀간다면 후발 주자지만은 단숨에 추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아주 공감하고요.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충북은 아까 말씀하신 분명히 후발 주자인 건 틀림없어요. 저희가 후발 주자입니다마는 그만큼 저는 잠재력은 글쎄, 저희가 어떤 시도 못지않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아까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대한민국 중심이지 않습니까? 국토의 중심이고 그를 통해서 KTX라든지 각종 고속도로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이스 산업을 우리가 유치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의 요소를 접근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오송이 중심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지역 같은 게 전국 어디에서나 2시간 이내, 1시간 반 이네면 웬만하면 다 접근할 수 있는 그 메리트를 갖고 있고 이제 저는 두 번째 요소를 더 크게 보고 있는데 두 번째는 수요입니다. 수요 마이스 수요 자체가 아까 제가 크게 분류하면 하나는 미팅 컨벤션 쪽이고 하나는 전시 쪽으로 볼 수 있는데 이 두 수요가 가장 잘 충족될 수 있는 게 저는 우리 지금 이 지역이 아니겠는가 회의 컨벤션 수요는 사실은 거의 정부하고 관련된 수요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여러 쪽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오송이 중심이 되었을 경우에 인제에 바로 세종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종시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정부 행정복합도시 그러니까 정부 주요 부처가 거기에 전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관련지어 가지고 우리가 컨벤션이나 미팅 수요를 예를 들어서 확보하기에 굉장히 유리한 조건을 하나 갖고 있다. 물론 이거는 제가 세종시가 앞으로 또 위험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전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관련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관련 기업인데 오송, 오창은 오송의 예를 들어 BT단지 오창의 IT단지 이런 산업 기업들이 주로 첨단 하이텍 중심으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발생하는 어떤 전시 관련 수요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 역시 여기에 대규모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중소규모 어떤 컨벤션, 미팅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요소를 저는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이 사실은 그렇게 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충분히 차별화할 수 있는 메리트를 갖고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 마이스가 이제 컨벤션, 미팅, 인센티브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산업과 산업관을 연계시켜주는 또 활성화시키는 충매제 역할을 하는데 그런 거 하기도 이 지역이 굉장히 좋은 어떤 메리트를 저는 갖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할 수 있는 것이고 단 하나 저희가 좀 제가 아쉽다라 하게 되면 충청북도는 상당히 다양한 관광 자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스나 전시가 발전하려면 이것이 그 다음에 문화나 그 다음에 음식이나 관광활동하고 연계가 돼 있는데 지금 현재는 물론 우리가 아직 시작을 안 해서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이게 좀 연계가 미흡하지 않느냐 여기 이제 저희가 앞으로 많이 개선해야 될 부분이고 우리 과장님 나와 계십니다만 충청북도에서도 마이스 산업을 육성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2017년이죠. 마이스 산업 육성 조례를 도가 제정을 하고 했는데 아직까지 거의 구체적으로 보이질 않아요. 어떤 예산 확보라든지 정책적 저는 어떤 산업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그것이 제대로 자리 잡는 데는 정책적 의지라 보고 있습니다. 이 정책적 의지가 얼마만큼 아주 체계적으로 효율성 있게 실행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아직 좀 아직까지 좀 덜하지 않느냐 이런 것이 저는 앞으로 우리가 좀 보완해야 될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하셨는데 또 한 가지 장점을 가장 마이스 산업의 핵심이 공항입니다. 공항을 말씀 안 하셨거든요. 청주 국제공항에 있어서 아무래도 부총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접근성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청주 공항에서 우선까지는 한 15분, 20분 거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고 또 아까도 말씀했지만 마이스 산업이 되면 숙박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관광이 연계가 돼야 되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상당히 이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으로 연계시킬 것인가 그걸 고민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현재 청주 공항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권, 청주 국제공항 경제 중심권 활성화 관련해서 지금 현재 연구 영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마이스 산업에 대해서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조례도 만들고 또 뭐냐면 팀을 만들어서 또 지금까지 배치하고 또 조례까지 만들어서 포상 인센티브를 추출려고 하거든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중심으로 해서 연계시키고 그런 노력을 지금 현재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충북의 마이스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 앞으로 풀어나가야 될 문제 맞닿아 있는 얘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의견들을 좀 내주실까요? 어떤 것들을 좀 풀어봐야 될까요?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우선 장기적으로 봐가지고 단기적, 장기적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단기적으로 봐가지고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될까? 왜냐하면 이쪽에서 일종의 어느 정도 성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자체도 관심을 갖고 무엇보다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주민들이라든가 시민들, 도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우리가 유치할 수 있는 것들을 잘 찾아내는 것들이 중요한데 시설이 없는 것은 단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시설은 얼마든지 보완할 수 있고 대체 시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찾아내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충북에 지금 청주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담배 제조창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이제 연초 제조창을 지금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거기를 복합문화 공간으로 만들고 거기에 또 청주 박물관, 아, 미술관을 유치해서 오픈할 예정이고 이런 것 있는데 지금 다양한 도시재생 사업들이 충청북도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 도시재생 사업할 때 마이스 관점에서 살짝 쳐다보고서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면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연초 제조창 같은 경우도 그렇게 활용하면 그게 전시장이 될 수도 있고 다목적 컨벤션 시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치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인프라 개선 작업을 시작할 때 그런 데 눈을 돌리고서 우리가 활용을 한다면 단기적으로 많은 마이스 행사를 유치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저희들이 또 시설할 수 있는 것들은 외국에도 그런 사례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영국, 런던 같은 데 가면 전시장이 있는데 그 전시장들은 예전에 화폐를 제조하고 그다음에 인쇄물을 인쇄 공장이었거든요. 프린트웍스라고 하는데 그런 공장들이 있는데 그 산업이 사양 산업이 되다 보니까 그게 없어졌어요. 연초 제조창과 비슷한 건데 거기를 회의장 전시장으로 만들어서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독일 같은 게 가면 오베르 하우젠이라고 있는데 가스 저장해서 판매하는 시설들이었거든요. 그걸 활용해서 복합문화공원을 만들어서 전시컨벤션 시설을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단기적으로 저희들이 충북지역에 있는 도시재산과 연계해서 활용한다면 아주 특색이 있는 마이스 행사를 유치할 수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컨벤션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발전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들이 좋을 것 같은데 단기적,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간의 부족을 좀 말씀하셨는데 그에 대한 해법을 또 같이 좀 제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이고요. 아까 이제 뭐 특히 저는 시설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두 단계로 나누하자. 일반적으로 이제 마이 지금 현재 우리 오송의 컨벤션 센터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만 아마 제가 알기로 한 2021년 정도 지금 예정으로 돼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꼭 뭐 물론 이제 오송의 컨벤션 센터가 중심 기능은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없으면 마이서 산업이 안 된다. 이거는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이제 여러 예를 들었는데 유니크 배뉴죠. 유니크 배뉴를 저희가 활용 계획을 제대로 세우자. 아까 뭐 연초제조장 언급을 하셨는데 연초제조장 왜 우리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아주 소규모 행사를 하게 가장 좋은 지역은 청남대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보다도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청남대라든지 지금 그 다음에 또 초정에 지금 뭐 행궁이 조성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행궁도 저는 굉장히 좋은 아까 시각을 조금 돌리게 되면 마이서를 할 수 있는 기능으로 앞으로 저는 마이선은 그런 거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예를 들어서 마이선가 지금 굉장히 상당히 컨벤션 이런 활성화되고 있는 큰 중에 하나가 사실은 용인의 민속촌이 많이 기능을 하고 있거든요. 민속촌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 저는 우리 지역이 갖고 있는 지금 현재 우리가 별도의 시설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시설을 어떻게 기존 시설에다가 마이선 기능을 조금 우리가 부과를 해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활용하는 방안. 청주의 전통 공예촌 지금 조성하면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시각이 저는 기본적으로 하나가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오송은 별도 전문 우리가 전시관이 되겠죠. 전시관이 구성하는데 저는 오송은 굉장히 뭐랍니까 특성화를 시켜야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오송의 장점을 이야기할 때 하나는 회의 컨벤션 수요도 굉장히 양호하고 그 다음에 전시 수요도 주변에 기업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지금 현재 아까 회의나 미팅 수요로 봤을 때 정부 관련 수요가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 틀림이 없는데 현재 그러면 정부 부처가 굉장히 밀집되어 있는 세종시 같은 경우에 조금만 지금 컨벤션 센터 하나 있습니다. 회의를 하는 기능이. 그런데 앞으로 세종시가 언제까지 거기에 의존할 것인가. 저는 언젠가는 뭐 할 가능성이 있다. 전문 회의 시설을 컨벤션 세트를 세종시가 왜냐하면 정부 부처가 거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조성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좀 그런 것에 대비한 차별화 전략으로 이미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한다면 저는 앞서 말씀드린 컨벤션 기능을 부대에 중심 기능이 전시 기능이 상당히 좀 중심이 되는 이런 쪽으로 오송을 저는 특성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킨텍스 같은 경우는 주로 구호 기능이 많이 있는데 좀 더 충북만이 갖고 있는 주변의 어떤 자원 관광 자원, 문화 자원 이런 것들하고 연계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특성을 저는 가야 되지 않겠냐. 이게 이제 저희가 마이스를 보게 되면 예를 들어 라스베가스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엔터테인먼트 중심으로 가 있고 마이애미에 있는 미국의 마이애미 컨벤션 센터는 휴양이나 휴식 중심으로 많이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세계 3대 전시장 중에 아마 중국의 광저우에 하나 있고 이탈리, 밀라뇨의 세계 3대 전시장 중에 하나가 있고 나머지 3개가 프랑크, 프루토, 퀄런 이렇게 독일에 있을 정도로 전시가 중심이 되는 그런 기능을 저는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차제의 오성의 전시관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만 기존의 국내에 있는 다른 지역하고 좀 차별화되는 이론적으로 시설을 저는 하나 특성화시키는 것이 하게 되면 시설적인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저는 그것이 하나의 방향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추진 체계입니다. 누가 이게 깃발을 끌고 갈 것인가 하는가 저는 이게 제일 지금 중요한데 사실은 지금 저는 가장 급선무가 추진 체계를 확보를 하자. 충북의 마이스가 이제 시작이 되게 되면 이게 누가 할 거냐. 관해서 이게 다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마이스 지금 전담기구를 보통 광역자치단체는 이미 다 들어갔죠. 마이스 뷰로가 이미 다 만들어졌고 마이스 뷰로 전담기구를 해서 전체 기획하고 지금 이야기한 유치를 업무도 하고 그다음에 또 운영도 실제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게 민하고 관이 서로 뭐가 되는 공동협의가 되는 공동 추진하는 이런 어떤 추진 체계를 확보하는 것이 저는 지금 당장으로서는 상당히 시급한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저도 마이스 산업이 어떤 인간의 사정적으로 산업을 형성하고 또 추진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마이스 산업은 성공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전략적이고 좀 스마트하고 또 정책적으로 이렇게 접근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지방 도시와 지방 의회가 마이스에 대한 의지가 없다면 이거는 쉽지가 않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계시지만 대부분의 아직까지 우리나라 마이스의 한계점이 대부분 보면 문화체육관광국 내의 어떤 관련 과에 이렇게 하나의 역할 업무로 되어 있는데 마이스 관련된 전담과가 있는 곳은 마이스를 잘하는 지금 도시들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충청북도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문화체육관광국이 아니고 정말 미래산업이라든지 어떤 신성작동료 관련된 신규 어떤 그런 융복합할 수 있는 그런 세계 속에서 정말 독립적인 마이스 산업과가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야지만 말씀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컨텐츠 이런 분들을 엮을 수 있는 부분들이고 민간학 산학 이렇게 협력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조직이 없고 지금 우리 과장님 계시지만 관광항공이라는 큰 분야를 맡으시면서 또 관광이라는 큰 분야를 맡으시면서 이 마이스까지 맡기는 사실은 역부족인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행정체계가 갖춰지고 난 다음에 또 우리 회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전담 조직이 갖춰져야 되고 그렇다면 협회하고 같이 또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런 부분들이 대해서는 어떤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은 이 마이스라는 게 서로 협업을 해야 되는 그런 업종이거든요. 그래서 시너지를 바르면 협업을 해야 되는데 단순히 전 산업, 전 과하고도 협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지금 공무원, 지방공무원 행정부의 어떤 공무원분들께서 마이스에 대한 이해도가 대부분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마이스에 대한 이해도를 좀 높여야 될 부분들이 담당하시는 우리 과장님도 같은 직속과학뿐만 아니라 마이스를 전담하시는 부분뿐만 아니라 도의 모든 분들이 마이스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이고 또 그런 부분들이 전제가 돼야 되고 특히나 그런 부분을 도의 추진하는 데 예산을 지어놓을 수 있게끔 하려면 또 지방의회 의원분들도 상당히 습득을 시켜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분들이 사실은 이해를 못하시면 예산 지원이 이런 분들 상당히 어렵다는 부분 저희가 다른 사례를 통해서 많이 지금 겪어보는데 어떤 지방의회 이런 부분들도 마이스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또 우리 공사라든지 저희 협회라든지 또 다른 여러 부분들을 활용해서 그분들이 마이스 산업에 집중해야 되고 전담 조직을 갖춰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좀 인식하실 수 있도록 두루두루 활용을 해주셨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발전 방안들까지도 나오고 있는 시정인데요 과장님 아까 저희들 보니까 마이스 관점에서 좀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장기적인 것과 단기적인 방향이 있는데 지금 현재 단기적인 것은 지금 현재 아까도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마이스 산업을 너무 고창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거를 우리가 무슨 공간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시설이 필요한 건지는 아는데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지금 현재 지금 뭐냐면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식약처나 보건인력 개발하는 5성에 있는 CV센터를 활용한다든지 또 도내 호텔이 20개 호텔에서 행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보건에 있는 뉴스타운 같은 경우는 1년 전에 1년 전에 계약을 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다가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집계를 통계를 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저희들이 하고 싶은 것은 충청북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마이스 산업과에서 통계를 한번 모아보자 통계를 모아보자는 말씀이고 또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했지만 충청북도만 가지고 있는 차별화 방안이 무엇이냐 결국은 충청북도가 가지고 있는 게 결국은 바이오하고 화장품하고 IT거든요 또 태양광이 있고 그런 산업을 가지고서 전시, 컨벤션하고 전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 저희들을 특가시켜 나가려고 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저희들 나름대로다가 지금 현재 전시관이 2021년이 준공이 되면 지금 커다란 세기적인 대회를 또 그렇게 한번 구상이나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마이스를 우리가 한다 해가지고 신규로 대형 시설을 자꾸자꾸만 하는 것은 저는 그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기존 시설, 아까 그래서 제가 유니크 벤유라고 했는데 유니크 벤유를 차원에서 기존 시설을 어떻게 활용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 경기도의 사례를 한번 잘 좀 보면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마이스에 관련된 예를 들어서 조그만 회의 기능도 마찬가지고 기업이 갖고 있는 연수 시설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대학들이 좋은 시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대학들이 갖고 온 이 시설을 조금 막내가지고 제가 보니까 경기도에서 가능한 미팅을 하든 컨벤션을 하든 조금만 전시를 하든 그런 시설들을 막내가지고 이걸 전부 배포를 했습니다 기업의 이런 쪽에다가 그래서 경기도는 이런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 대로 이런 시설을 갖추고 있으니까 뭐를 좀 이걸 좀 활용해 주십사 전국에 홍보를 하고 있는 이런 것도 저는 충청북도도 그걸 충분히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을 우리가 지금 오송 전시관 하고 있습니다만 오송 전시관이 현재 없기 때문에 충북에 마이스가 안 된다 이 시간은 저는 버리고 지금 그거는 그 다음 단계에 우리가 논할 수 있는 것이고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저는 아까 이야기한 전담기구를 중심으로 좀 체계적으로 진행해 나가게 되면 마이스 우리 속도도 충북의 속도도 훨씬 더 빨라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있는 것들을 잘 활용하는 전략들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미 충북은 사실은 많은 시설들이 있습니다 기업체들이 갖고 있는 연수원 공공기관에서 갖고 있는 교육원, 연수원 진천에 가면 또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도 있고 각종 혁신도시에 입주하고 있는 공공기관들이 갖고 있는 회의시설 아까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청남대라든가 그런 시설들 이런 것들 공군사관학교도 있고요 그다음에 박물관도 있고 미술관도 있고 시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찾아내서 그것을 이용하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패키지 만들어주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주최하는 사람들이 개최하는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게 예를 들어 태국이 아시아 지역에서는 싱가포르 다음으로 이렇게 마이선업이 발전하고 있는데 그런데 보면 큰 회의시설을 가지고 마케팅하는 것도 있지만 자그마한 이런 회의시설들을 독특한 시설들을 찾아가지고 패키지를 만드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청남다에서 회의를 하루 종일 하고 옆에 있는 호텔에 가서 밥을 먹고 그다음에 연예행사를 어디서 하고 하면서 하루에 1인당 우리가 150불 받는다 160불 받는다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최하는 사람이 환경에 맞게 그걸 다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공급해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특히 기업들이라든가 정부기관회의라든가 이런 데를 많이 찾거든요 그래서 있는 시설들을 잘 찾아서 잘 연결해서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고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핵심적인 역할들이 아까 말씀드린 관련된 전담 조직이 빨리 만들어져서 그런 것들을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규모 시설들은 2021년에 들어온다면 지금도 빠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늦다고 생각합니다 통상적으로 컨벤션 시설이라든가 전시설이 들어오면 들어오기 4년 5년 전부터 그것을 마케팅하고 홍보 활동하고 프로그램을 만드는 그런 조직들이 구성되는 게 통상적인 일이기 때문에 지금 많이 늦지는 않았지만 늦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전담 조직을 만들고 전담 조직을 만드는데 우리나라 대부분의 전담 조직은 관주도로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정부나 시나 지자체의 예산이라든가 인력 지원이 끝나면 얼마만큼 갈지를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북 같은 경우는 새롭게 시작하기 때문에 이걸 관주도 중요하지만 관 플러스 민, 퍼블릭 프라이트 파트너십에 가지고 적절하게 그다음에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있습니다 관련된 예를 들어 바이오가 있으면 바이오진흥재단이 있죠 교육과 관련된 단체들이 있죠 마이스 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 호텔도 있고요 참여해 가지고 그 참여하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고 그러므로서 그분들이 투자한 만큼 또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그런 전담 조직들을 빨리 만드는 것들이 아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토론해 주신 네 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흔히 관광을 굴뚝 없는 황금산업이라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스 산업은 바로 그 관광산업의 꽃이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오늘 마이스 산업 연모조모를 함께 살펴봤고요 특히 우리 충북 마이스 산업의 향후 가능성 그리고 잠재력을 살펴봤습니다 그 잠재력이 꽃피울 수 있게 되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충북시사토론창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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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